뭐야 이게 어디야? 발란트 프랜차이즈 팀들 보여주면서 어 뭐야 이거 왜 사져있지? 사실 주작이었고 제가 앞에 찍었던 영상이 날아갔습니다 예 이야 존나 이쁜데? 이펙트 뭐야? 이게 뭐가 맘에 드냐면 이게 이 찌르는 이펙트있죠 노란색깔이고 이게 너무 야무진데? 어 근데 사실 가격이 좀 많이 세긴 한데 칼 중간에 저 다마스커스 모양 이게 나는 굉장히 좀 나한테 취향이 많네 이게 이제 내가 원래 좋아하는 그 칼이 뭐냐면 몰라카 왕의검이야 몰라카 왕의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몰라카 왕의검 제노헌터 버전? 살짝 그런 느낌이어서 난 좀 마음에 드네 신칼 보라색이 되냐고? 나는 보라색이 좋아 미 넷 슬로우 로우 로우 How many? Only one shot only one shot I think 나이스 후후 아 이게 라운드 끝나고 적용되는 거 같은데? 야 먼저 찍은 순서구나? 이 게임의 최고키를 먼저 찍은 순서대로 이게 적어되나보네 그러면 나는 세이지나 쏘바에 비해서 밀리는 거네 그런 시스템이구나 확인해 확인을 해 후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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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훔치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랄랄랄라 이지랄 한 명 남았습니다 전 등장 2 2 2 3 ЕLCUNHP 나 이거 잘해 이거 훌륭한다고 보면 그 느낌을 알아 오 너너너너너너너넌 S driven. S 운. ự한 serviciosRO3 Can you wait for me x3 How did they lose gibberishか. 신칼 샀습니다. 신칼 샀고. 제가 캡 위치를 왼쪽에 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거, 예. 칼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오른쪽 안에 캡을 왼쪽으로 옮겼고 플레이어 카드 여러분들 또 플레이어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버시피크 태평양이기 때문에 태평양으로 갈게요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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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하하하하핰 아아아아아아아하하하하 하하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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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평양으로 해주세요 탈락 도망갔어 우리 13제 탈락 나이스 아까 칼 있던 건 잊어주세요 아잇 저는 다 잊어요? 지날 날은 다 잊어요? 제 당전 중 헤헤 나 만족하니 이펙트가 너무 와있어 타이트 파워 메이첨벌 디테이터가 빠졌어 B맨 하나 5맨 방금 잘못 싸갖고 그것 때문에 스몰 보글를 났네 아아 한 번 쏴줘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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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사이트 보글를 죽어 아니 엄박 5맨 궁 사이트 5맨 궁불로 30초 남았어 내가 스크린 1 나 나 나 5맨 5맨 왔어 내보내수 크릴 아 아 이곳만있어 시간은 흔들어 제발 까비 이기긴 했어 이겼나? 이겼다 이겼다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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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이걸 시간 아아아아아아 0.06 까비 아 이건데 아쉽다 전반전 최종 라운드 파모스 램프 올라갔어 램프 게로 그린 제가 운전합니다 왼쪽이야 엄델 있을듯 엄델 있을듯 나이스 사이트 둘 있어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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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됐고 파파파 2필필필 나이스 나이스 나츠고 이거리죠 갈 배패인 줄 알았네 사지 말아야겠다 와아 이거 진짜 야무지 이거 그래픽을 낮추셨나? 그래픽을 좀 높이셔야돼 이 칼 이펙트 야무즄데 으아아아악 미안합니다 아아 아아 중앙에서 척 타투 발견 아구 저의 처리했고 나이스 나이스 이거 1마더 보멘살 해불 아구니 1명 남았습니다 민잔가니어 연주 오 하구니 나이스 끝 나이스 게임 모른다 한번 가자 설치되었습니다 아 까비 왼쪽도 안쓰겄네 간다 에이 나이스 나이스 하자 아 오 잡았다 요거 와 까비 까비네 가격이 꽤 비싸긴 한데 괜찮더라구 한정판 한정판인게 좀 있긴하지 구독 누르셨나요? 안 누르셨다고요? 나는 역설정 아우